엘라스틴 저... 엘라스틴 됐어요 엘라스틴 요즘요? 정말 많이 좋아해 주시니까 올게 왔구나? 제가 주목받게 된 이유 중의 하나가 헤어스타일 때문이잖아요 이 헤어스타일 예전엔 헤어스타일을 정말 자주 바꿨거든 펌에 염색에 그때 머리가 너무 많이 상하더라구요 어? 머리 하셨나봐요 펌하셨나? 예쁘다! 근데 상했어! 마침 새로운 변화도 필요하고 해서 꾸준히 관리했더니 장난 아니죠? 만져보실래요? 제 머릿결에 비결이죠 엘라스틴 엘라스틴 바이오테라피 세럼 구구 구구 세럼이니까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그런 느낌? 바이오테라피 세럼이 정상모 대비 99%까지 개선시켜줍니다 엘라스틴 했어요 하하하하하 진짜 해야 되는거죠? 그래 제 머릿결의 영화를